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요즘에 메디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가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메디케어의 파트 C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메디케어 에이전트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메디케어 C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몰랐다. 이번에 설명을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글들이 많아서 용기를 가지고 또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머님 아버님들께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좀 기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던 파트 A, B, C, D 이게 아직도 헷갈리시면 제가 먼저번에 올렸던 메디케어 영상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중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저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혹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BA 보험이 있는데, 베테란 보험이죠. BA 보험이 있는데 이 메디케어를 갖다가 들어와야 되나요? 파트 B를 드셔도 됩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BA 보험은 제가 주변에도 몇 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의가사 제대하신 분들도 있고 다쳐서 제대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제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부분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의료보험 혜택이 꽤 좋더라고요. 웬만한 건 커버가 다 된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파트 B 매달 한 170불가량 이렇게 내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A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라에서 서비스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자격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BA 보험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 줄 수 있다 싶은 싶은 굳이 파트 B 한 달에 170불씩 내지 않고 파트 B 안 드셔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SSI를 받고 있는데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같으면 메디케어리라고 하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일, 저소득층 보험을 드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파트 B 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파트 B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70세인데 파트 B를 그동안 안 들었는데 앞으로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느 순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트 B를 65세부터 늦게 드시면 벌금을 물린다고 했죠. 왜 벌금을 물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벌금 물리는 이유를 알 겁니다. 65세부터 평균적으로 한 90세까지 사신다. 25년을 갖다가 더 사신다 이렇게 했을 때 25년씩, 매년 예를 들어서 2,000불씩, 25년씩 낸다 그러면 5만 불이라면 이 보험금을, 파트 B 보험금을 내겠죠. 그런데 75세부터 내신다. 그러면 10년치를 덜 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픈 건 보편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아프고 병원에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안 냈던 사람한테 똑같은 혜택을 나라에서 주지는 않겠죠. 결국은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파트 B를 드시면 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돈이 통상적으로 미리 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내시는 게 파트 B를 내시는 게 일반 분들은 좋습니다. 또한 이 어드벤테이지, 요구를 갖다가 드시려면 파트 B를 꼭 드셔야 돼요. 파트 B가 없으면 이 어드벤테이지 플랜, 파트 C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파트 C를 드시면 많은 부분 여러분이 병원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없어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파트 B를 갖다가 드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은 못하실 것 같고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파트 B를 안 드시고 메디케이드를 드시고 또 메디케어도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걸 딱 흔히 메디메디라고 이렇게 좀 짧게 얘기를 하는데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 같으면 메디케어를 드시는 분은 사실 파트 B를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수입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안 되겠죠. 그때 파트 B를 드시려면 이 페널티가 더 붙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좀 될 듯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저는 65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파트비를 들어도 될까요? 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의료보험이 커버되고 있는 동안은 파트비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직장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8개월 안에만 파트비를 다시 신청하시면 페널티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트비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도 파트 A, B, C, D 캠피디가 무슨 얘기하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번에 메디케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트 A, B 이것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파트 C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데 흔히 말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계신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캠피디가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알기 쉬웠어요. 오늘은 실질적인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네 그 다음에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분들이 많은 곳은 신문광고 보시면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메디케어 에이전트분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분들이 별로 없는 곳은 외국인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갖다 제공하는 회사 헬스케어 인슈런스 컴패니죠. 원래 이름은 헬스케어 인슈런스 컴패니인데 보통적으로 한국분들은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데 헬스케어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직접 연락하시면 그 안에 계신 에이전트분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신청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별로 안 계신 곳은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각 주마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있는 분이 네바다를 도와줄 수 없고요. 또 네바다 라이선스 있는 분이 뉴욕에 있는 분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별로 커버가 되고 있고 또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론 아는 분이 샌프란스코 있는데 LA 있는 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또 LA 로컬 지역에서 이 메디케어 인슈런스 컴패니가 여기에 특화된 회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본인이 살고 계신 곳 주변에 계신 메디케어 에이전트랑 만나야지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에이전트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좀 잘해드리고 좀 착하게 굴고 며느리 같고 아들 같고 또 혹은 딸 같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부탁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보셔야지 이게 좀 여러분들이 혜택을 갖다가 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미국 내 3550개 3600개 이상의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뭐 다 일일이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 뭐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LA인 그래서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메디케어 헬스케어 컴패니 중에 하나인 클레버케어라는 곳에 플랜 책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분들이 모두 다 여기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LA 인금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 다음에 샌브라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그러니까 LA 오렌지 카운티, 샌브라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한국분들은 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좋다고 꼭 오늘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컴패니는 많아요. 좋은 컴패니는 뭐가 기준일까요? 여러분께 잘 맞는 컴패니가 좋은 컴패니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혜택이 있는 컴패니가 좋은 컴패니지 50개 주를 커버한다. 좋은 컴패니? 아니에요. 50개 주를 커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1년 동안 50개 주 다 다니실 거예요? 뭐 그러신 분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보통 분들은 50개 주 다 안 다니시잖아요. 타주도 잘 안 다니시잖아요. 한국 한 번 갔다 오시고 그러면 많이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뉴욕에 있고 따님이 텍사스에 있어서 아들 보러 1년에 한 2개월 뉴욕에 가 있고 딸이 보러 한 2개월 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커버되는 보호. 이런 게 좋은 거지. 사실 오늘 이 클레버케어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만 커버되기 때문에 타주는 또 커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들고 있다가 따님 집에 해마다 한 2개월 있어야 되는데 혹은 내년에는 딸이 애를 낳아서 거기가 한 1년 동안 살면서 애 키우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은 그 동네 또 메디케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메디케어 컴퍼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벌써나 메디케어 컴퍼니랑 사인을 했는데 어떡하죠? 본인이 다른 데랑 사인하시면 또 바뀝니다. 12월 7일까지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했던 분 혹은 아는 분 소개받고 했는데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본 다음에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다시 설명 제대로 듣고 다른 컴퍼니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7일까지. 이때 기회를 놓치면 올해 들은 거는 내년 동안 쭉 사용을 하게 되고 내년 또 10월 15일까지 기다려셔야지 또 보험회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입 키트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클레버케어라는 헬스 플랜이에요. 클레버케어 2023년도 거 가입 키트예요. 이게 한국말로 돼 있죠? 신기하죠?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곳에는 이렇게 좀 한국말로 서비스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도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 아버님이 꼼꼼하게 읽어만 보시면 다 본인이 하셔도 될 듯해요. 이게 읽어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된 거는 에이전트 분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돼요. 영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용어들,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 좀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정 회사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어느 회사 거 좋아요? 이런 소리 하면 짤립니다. 라이선스 박탈당해요. 특정 회사 밀어주면 라이선스 박탈당합니다. 저는 오늘 특정 회사 밀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늘 맞춤 생긴 책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저는 에이전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고 또 다른 에이전트 어 캠피디 에이전트 라이선스 박탈시키기 위해 신고해야지. 소용없습니다. 저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 안에 있는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용어가 있죠. 먼저 말씀드렸는데 코페이라는 게 있고요. 코인슈런스는 긋고 디덕터블 이거를 갖다가 이해해야지 여기는 플랜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코페이가 뭔가 코페이는 매번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낸 돈이에요. 그게 코페이요. 그래서 의사 만나러 갈 때마다 코페이가 10불입니다. 의사 만나러 갈 때마다 10불입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갈 때마다 65불입니다. 응급실 갈 때마다 코페이가 65불이면 갈 때마다 65불 내셔야 됩니다. 그게 코페이에요. 그다음에 코인슈런스는 25% 지원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약값이 이번 달에 1,000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5%만 여러분이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750불은 보험회사에서 내드립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건 퍼센테이지로 하죠. 보편적으로 약값 혹은 수술비 이런 거에 코인슈런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디덕터블은 뭐냐.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아주 비싼 건데 여러분이 수술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을 받을 때 1,000불 디덕터블입니다. 2,000불 디덕터블입니다. 그 돈만 내시면 수술비가 1,000불이 나오든 10,000불이 나오든 100,000불이 나오든 나머지 커버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이해 가셨죠? 코페이는 정해진 금액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코페이가 있다고 하면 그 돈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랜은 의사 만나러 갈 때 코페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0인 경우도 있어요. 의사 만나러 가는 거는 그냥 공짜입니다. 그 대신 1년에 몇 번 좀 정해져 있겠죠. 어떤 플랜은 의사 만날 때마다 코페이가 예를 들어서 15불입니다. 혹은 20불입니다. 이거 정해져 있으면 의사 만나러 갈 때마다 이 돈을 내셔야 돼요. 이게 코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제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몇 파이언트를 여러분이 내시면 됩니다. 20파이언트 혹은 25파이언트. 티어 4의 약값은 여러분이 20파이언트 코인슈런스입니다. 티어 4로 약값을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불 쓰셨다. 그러면 800불을 보험회사에서 내주시고 여러분은 200불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덕터블. 디덕터블은 여러분은 이 돈만 내시면 이 서비스를 받는 게 디덕터블이에요.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이 서비스를 받을 때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거 이런 거에 디덕터블이 있다고 좀 보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클레버케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HMO예요. HMO 제가 좀 설명드렸죠. 보편적으로 주치의 정해서 정해진 병원만 가는 게 HMO입니다. 자 그래서 BPO도 있고 HMO도 있는데 HMO는 보편적으로 이동이 많이 없으신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유에서는 제가 좀 앞에 읽어봤더니 맨 처음에 제가 머린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공동설립자 사장님 두 분이 한 분은 명리 공동설립자 한 분이시네요. 한 분은 히에팜 라스넴 보니까 베트남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이 한국분들한테 좀 적합한 플랜 아닌가.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많이 사시니까 이 두 분이 회사를 상립하셨어요. 그 대신 큰 회사는 아닙니다.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되는 게 서든 캘리포니아만 커버가 됩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브라네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그렇기 때문에 남가주의 웬만한 곳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쪽 카운티 있는데 이런 데는 또 커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지금 플랜이 이 회사는 네 개가 있어요.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색깔이 네 개가 보이는데 어떤 플랜이냐면 롱지비티, 그 다음에 포춘, 밸류, 제스민. 이렇게 네 가지 플랜이 있어요. 네 가지 플랜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플랜에 대해서 제가 우선 좀 설명을 크게 드리고 한 가지 좀 예를 드려서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크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A, B, C, D, 그 다음에 메디케어 C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메디케어 C 들으면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플랜이 네 개 있다고 했죠? 세 개는 보험료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 내실 필요 없어요. 단 조건은 뭐냐? 파트 B를 내시면 돼요. 파트 B는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내년도 한 170불 정도 돼요. 여러분의 인컴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인컴에 별로 없으실 테니까 한 170불 조금 안 되게 될 겁니다. 2023년도는 이건 물가 따라서 계속 올라가죠. 파트 B를 내시는 분은 여기 있는 네 개 플랜 중에서 세 개 플랜은 월 보험료가 없어요. 그 대신 마지막 플랜 제스민 플랜은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31불 80전이에요. 한 달에 31불 80전을 더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자 돈을 내면 좋은 건가요?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돈을 내니까 서비스가 좋겠죠? 꼭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내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 내는 플랜 하신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플랜이 1, 2, 3, 4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메디케일 에이전트 만났어요. 이 돈 내는 플랜 하면 메디케일 에이전트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메디케일 에이전트는 어떤 플랜을 여러분이 선택해도 똑같은 커미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일 에이전트가 특정하게 돈 받는 플랜을 갖다가 굳이 여러분께 권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커미션을 더 주나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아예 정해놨어요. 경쟁을 못하게 과도 경쟁을 못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하든 다른 회사를 선택하든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간에 커미션 똑같아요. 메디케일 커미션. 메디케일 커미션 누가 줍니까? 이 회사하고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은 한 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이 회사에 연락하면 그분들은 월급 받는 분들이에요. 월급 받는 분들이 많이 도와드릴까요? 열심히 도와드릴까요? 자기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메디케일 에이전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 이거 가입하시면 커미션을 받게 돼요. 그리고 혹은 회사가 바뀌면 커미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메디케일 에이전트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설명을 더 열심히 드리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가입하시는 것보다 메디케일 에이전트 광고 나오신 분들 이용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요. 보편적으로는요. 그런데 거기서도 되게 무성의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메디케일 에이전트분들은 제가 이 방송 보면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제가 또 친한 동생도 이런 거 하거든요. 회사를 하는데 아마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직접 전화가는 것보다 메디케일 에이전트 만나는 게 좋다는 거. 왜? 커미션의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들든 간에 이분들은 똑같은 커미션 받는다는 거. 이건 영업 기밀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분들이 혹시 한 달에 돈 내라는 거 이거 신청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벌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돈을 내든 안 내든 똑같고 이 회사 하세요. 저 회사 하세요. 어떤 회사 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갖다가 이분이 추천하는데 나는 이 회사가 난데 라고 바꾸는데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지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이전트가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이 회사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만약 생각 못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원하시면 이걸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디케어 에이전트들이 여러분께 향응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선물도 올해는 15불까지인가? 그 이상짜리 선물해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래서 저한테 하세요. 이건 원래 찔름 걸리는 거예요. 누가 찔르냐? 다른 에이전트들이 찔르겠죠. 그렇게 하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물론 잘해 주시면 좋지는 하지만 그거에 혹해서 공부도 별로 안 하시는 에이전트 만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공부 잘하는 에이전트 만나는 거예요. 이런 책자 다 읽어봐야 돼요. 저도 읽어보잖아요. 전부 에이전트 아인더도 읽어보자요. 어머님 아버님들 위해서 다 이 글 맞는 거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입할 준비가 됐습니까? 1단계 우선 메디케어에 등록할 자격이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자격이 된다고요? 65세 이상. 그다음에 택스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 있는 분들 1년에 4크레딧을 줍니다. 1년 내내 일하면 4크레딧. 1년에 절반만 일하면 2크레딧. 그래서 10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40크레딧을 받아요. 그런데 40크레딧이 안 되는데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파트 A에 대해서 조금 더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일을 하시면 나중에 파트 A에 대해서도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파트 A하고 B를 들었으면 이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기 전에 이 컴페니부터 보세요. 그런데 컴페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플랜이 뭔가. 그다음에 3단계 플랜 선택하면 주치의를 선택하세요. HMO인 경우입니다. 이어서는 HMO라서 주치의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4단계 본인이 늘 드시고 있는 처방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커버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청서예요. 신청서.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한국분들 많이 계신 데는 다 이게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뉴욕, 뉴저지, 텍사스, 시애틀 이런 데도 이런 한국어 책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항말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가입을 하셨어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7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또 다른 데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읽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친구분들 초대해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플랜 좋다고 친구분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친구분 낭패보십니다. 본인이 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은 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은 건강에 더 신경 쓸 수가 있는데, 본인이 플랜이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거 들었으니까 너도 이거 들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요구하시면 이건 진짜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으로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절대 그거는 쉽사리 해드린 거 아니에요. 건강과 관련된 거는요. 제대로 모르고 남한테 함부로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드리는 게 어머니, 아버님, 이거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개 다 좋아요. 네 개 플랜 다. 왜? 어떤 분은 자스민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롱제비티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포춘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밸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개 플랜 다 다 좋은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있는 플랜이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 아닐 수도 있고,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회사, 원하는 회사보다 원하는 플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플랜이 거의 다 돈을 안 내고, 돈 내는 플랜도 31불인가? 뭐 이렇게 낸다고 해요. 돈도 안 낸 데 이렇게 서비스를 왜 많이 해줍니까? 예, 나라로부터 서포트를 받죠. 여러분이 내시는 파트 B의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 회사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 A하고 파트 B, 나는 파트 A하고 파트 B만 있고, 파트 C 필요 없습니다. 어우, 그건 진짜 미련맞은 짓이에요. 왜? 공짜인데 왜 하네요?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데, 파트 C가 공짜예요. 돈 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파트 C를 안 드세요? 만약에 파트 A하고 파트 B만 있다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단, 특이한 케이스가 있죠. 나는 갭 인슈런스를 들고 파트 A만 있으면 미국 내 모든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갭 인슈런스만 들래. 그거 한 달에 몇백 불 해요. 2, 300불, 한 500불도 해요. 갭 인슈런스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드시는 분들은 여유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여행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갭 인슈런스를 드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알비 타고 미국 여행을 갔다가 한 5년 동안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미국 내 50개 주를 다 가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C보다, HMO보다는 PPO를 들 수도 있고, 혹은 갭 인슈런스를 들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알비 타고 여행을 한다. 어느 병원, 어느 시골에 어느 병원 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갭 인슈런스 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거 커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신다는 건데, 보편적인 어머님, 아버님들 그냥 은퇴하시고,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서 소일거리 하시고, 주변 지인분들 만나고, 마실 다니시고, 가끔가다 여행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어드밴테이지 C, 무료가 거의예요. 거의 무료예요. 여러분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드세요. 드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드세요. AB만 들었고, 나는 C 안 듭니다. 이거는 자랑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메디케어 저는 안 들었습니다. 드세요. 무조건. 공짜입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나란 대책 주는 건데, 왜 안 듭니까? 무조건 드세요. B, 얼마 170표를 내는 거 돈 아까워요. 이렇게 적으신 분 있는데, 병원 안 가신데, C 드시면 돈은 안 아까워요. 왜? 그 170불어치 이상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들 약 사면 공짜입니까? 여기서 그냥 OTC 약 같은 거 공짜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러 다니시면 공짜입니까? 여러분, 운동하러 다니면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린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침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수영도 다닐 수 있어요. 이거 다 혜택 준다는데, 170불 내는데 왜? 170불 내는데 돈 아깝다고요? 안 아까워요. 이거 들으면 돈은 안 아까워요.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대신 중요한 거, 여러분이 다 챙기셔야 돼요. 이런 혜택이 있는조차 모른다. 이러면 여러분들 혜택 못 받습니다. 어머님들, 이거 170불 내는 거 아깝지 않아요. 어드벤티지 C, 어드벤티지 파트 C. 이것만 가입하시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이 회사로부터 돈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홍보해 드릴까요? 첫 번째, 대다수 플랜이 무료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늘의 경우에 여러분이 많이 진짜 아프신다 하더라도 부담금이 훨씬 적어요. 파트 A하고 B만 있다가 까딱 잘못하고 큰 병 걸리면 여러분들 그냥 파산해야 돼요. 파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SSI 받으셔야 되고요. 메디케이드, 메디칼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차량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 A하고 B만 갖고 있는 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파트 A, 메디케어 꼭 드세요. 65세 되시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꼭 드세요. 파트 B, 170불 나가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드세요. 170불 별거 아닙니다. 요즘 물가에 170불. 외식 한 번 해도 170불입니다. 그리고 파트 C, 이거 들어왔고 파트 D와 C를 다 커버하는 어드벤티지 들어서 이건 추가 비용 없습니다. 170불 남는 거 뽕을 뽑으세요. 다 챙겨 드세요. 그게 제가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찍는 거예요. 한국분들 이거 받아 놓으시고 저 맨날 170불씩 돈 나가요. 억울해 죽겠어요. 병원도 안 가고 아직 건강한데.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왜 안 합니까? 그래서 크게 혜택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당연히 병원 갈 때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의사 만날 때도 병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웰드니스예요. 웰드니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도와주는 플랜이 많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이런 것 같은 거 건강식을 주고 바이타민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 회사가 손해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이 회사가 손해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지 이 회사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걸 누구보다 바라는 회사가 바로 이 할스케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캠피디와 함께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내일 영상은 특히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할 수도 있고 혹은 클레버케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신다면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이런 혜택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 대신 침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다른 주에서는 혜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이런 혜택도 되는구나 좀 부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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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rtz Moto grune 알 eso 네 Snead 치мотри 놀 東西 다 봅 보 Saint éri